자 명절을 보겠습니다. 을묘 기묘 신유 가보 명절을 보시면 배운대로 해보면 신금일주가 묘울에 나왔죠. 그런데 이제 기토도 있어야 되고 또 임수도 있어야 되고 간목도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묘울에 나왔는데 묘태 묘가 이렇게 두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간목이 여가 있고 을목도 여가 있죠. 그러면은 이걸 다시 보면은 이게 전부 뭐예요? 재성이잖아요 지금? 재성이고 유금이 신금일 때는 일지가 뿌리가 되기는 하는데 오아가 있어서 또 그걸 받고 그러면은 기토가 지금 수성분이 없잖아요. 지지에. 그래서 기토가 신금을 생겨준다고 하기는 하는데 또 뭐가 있냐면 주변에 뭐냐면 목이 강해서 목국토로 기토를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목이 너무 강해서 목국토로 신금을 생겨주는 인성을 깨버리고 있죠. 재극인 하고 있다. 재극인 하고 있는 점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눌러주려면 금이 오거나 화가 와서 설기를 시키거나 이랬는데 화를 시켜서 설기시키면 안 되겠죠. 날 극하니까. 지금 신금일장에서는 강하다고 할 수가 없죠. 묘울에 신금이니까 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아가 오면은 이게 또 칠살이 올 수 있으니까 이게 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목이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목을 눌러줘야 돼요. 경금이 와서 눌러줘야 되는데 경금을 어떻게 이론 구성할 거냐 이런 부분이 나오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용, 태원. 태원이라고 뭐냐면 이제 태초에 아이를 가졌을 때 임신할 때의 그 날을 태원이라고 했죠. 앞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에 태원이 경금이래요. 그래서 경호를 태원으로 보고 그래서 이 경금이 와가지고 이 강한 목의 기운을 눌러주어서 신금을 보호를 하고 또 뭐냐면 이 신금을 생겨주는 기토를 극제를 못하게 목의 기운을 좀 꺾어줘야 되죠. 그런 역할을 경금이 해야 된다. 그래서 가져오다 보니까 태원, 태원을 경호를 보고 이 경금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금을 써가지고 파, 목, 목을 깨고 그래서 태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죠? 이게 태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전 명략에 나오는 거라서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주 보면서 태원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사주를 볼 수는 없겠죠. 어쨌든 여기 이론에서는 이제 궁여지책으로 강한 재성을 끄는, 극에 주는 비겁을 경금을 일으켜서 태원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가져온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태원의 경금을 써서 목 재성을 극파한다. 태수의 명주다. 이거는 지금 이 앞에 문장이죠. 설하고 평주는 재성이 태황하여 인성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비겁을 써서 재성을 겹탈한다. 방금 이야기했죠? 자, 비겁을 가족에서 경금을 이야기, 태원을 이야기했고 재성은 목을 이렇게 근금목으로 극제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하나의 두 개 원문이 나오고 보니까 설하고 평주가 두 개 다 있나봐요. 자, 이 명절을 보시면 기유, 기묘, 신묘, 병신인데 자, 신금일주가 묘울에 태어났는데 이거는 그래도 유금이 이렇게 강하죠. 신금이 뭐예요?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약하다고 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병화가 관이 있고 기토가 인성이 있는데 다만 인성이 묘와 의뢰, 을목 옆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죠? 재성이 지나치게 강해서 목극토로 제극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토가 좀 기능은 약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토가 인성이 신금을 생겨주는 구조가 나면 역시 이거 뭐죠? 재성, 목을 좀 눌러줘야 되겠죠. 뭘로? 경금이나 신금 이런 게 와서 눌러줘야 되겠죠. 그런 논리로 말하면 있는데 그나마 앞에 명조와 다른 것은 이 명조에서는 금이 이렇게 강해서 신금이 약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키포인트가 인성, 기토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을 때 이 강한 목의 기운으로 목을 좀 눌러줄 수 있는 경금이 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쓰면 되겠죠. 경금을 쓰며 임수를 쓰지 않는다. 시랑의 명조이다. 왜 임수를 쓰지 않을까? 임수를 기토, 임수, 간목 다 했는데 왜 임수를 쓰지 않느냐 재성이 태양하여 을목, 묘목이 태양하여 인성을 쓸 수가 없다. 기토를 쓸 수가 없죠. 목극도 당하고 있으니까 태원인, 경금, 비겁을 써서 재성을 겁탈해야 하며 강한 목재생을 조절한다. 신금을 씻는 임수를 쓰지 않는 이유는 여기 나오죠? 묘월 신금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임수를 써버리면 금생수로 설기를 당하기 때문에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갑술과 계유대원의 실항볕을 하였다. 이때 갑술과 계유대원의 실항볕을 하였다. 그런데 지금 갑술 때 극이 당하여 기토가 없어지잖아요. 계유, 이것도 유금이 오는 건 강해지만 수가 오는 것은 좀 문제가 또 있죠. 그래서 이것도 특별하게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뒤에 부분은 신금을 쓰지 않는 이유는 아마 이제 이거는 설하고 평주 이야기가 아니고 이율로 선생님의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좀 공감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갑목이 오면 기토가 그걸 당하죠. 합거대원에 당하버리니까 신금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계유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까 수거, 임수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신금이 설기당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했죠. 약하기 때문에. 계수도 마찬가지잖아요. 밑에 유금이 있어서 뿌리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계수로 설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논리로 말한다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갑술과 계유도의 실향배사라 했다. 이것도 설득이 말하면 이게 잘 논리적으로 설득력은 약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다만 제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부분이 이 부분이 강하다는 것 이 금이 강하기 때문에 신금이 앞에 명조와는 좀 다르게 강하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자, 설학평주의 내용이 두 개가 있죠. 차양조 이 두 개의 명조는 재태황, 재성이 태황하다. 앞에 그런 태황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태황하냐고 했을 때 이것에 비하면, 기토에 비하면 태황하긴 해요. 왜냐하면 묘월에 강할 때 을목이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굉장히 강하죠. 다만 묘유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묘가 흔들리기 때문에 을목도 약해서 그렇게 기토가 감당하지 않을 정도로 강하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좀 의문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는 있죠. 그래서 불륭용인 인성을 기토를 쓸 수 없는 게 지금 재성이 목극토에서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비겁, 비겁은 경금이겠죠. 경금을 이용해서 분재, 재성을 나누어서 나누는 것을 위용 나눈다는 것은 약하게 한다는 얘기겠죠. 근금목으로 재성 을목을 약하게 해서 하는 것을 용신으로 쓴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명조 약간은 100% 공감은 잘 안 됩니다. 두 번째 명조를 보시면 기미, 정미, 신사, 기예인데 신금일주가 묘울에 나왔어요. 그런데 보면 해묘이 목국을 이루고 있죠. 사해충을 때리고 있죠. 그리고 이 목국이 목생화로서 정화가 7살이죠. 7살인데 다행인 건 인성으로 화생토, 화생토, 설기를 당하고 있죠. 7살이 설기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인성을 생겨주고 화생토, 토생금 그래서 해묘미 목국에서 목생화, 정화로 가고 정화에서 화생토로, 기토로 가죠. 그래서 인성으로 가고 그래서 신금이 강해지죠. 신금이 강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명조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보고요. 이럴 때 용, 정 정화를 써서 문학, 개세 문학으로 세상을 덮을 게자죠. 세상을 덮었다는 것은 문장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 말이겠죠. 단, 다만 일, 수제의 하나의 수제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끝까지 과거 시험 봐가지고 아주 위에까지 출세는 못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아무래도 수가 부족해서 그러지 않을까. 회수 속에 임수는 있죠. 그런데 사해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수가 흔들리지 않을까. 그 다음에 기토 임수, 감모 다 했잖아요. 이 기토와 임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밑에 볼까요? 지지에서 목국을 이루고 있으나 앞의 부분은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지지에서 목국을 이루고 있으나 있으니 왕성한 재성이 칠사를 생조하고 있다. 목생화로 정화를 생조하고 있죠. 사해충으로 임수가 충고하고 있는 바 기토를 써서 칠사를 인화한다. 화생토로 한다는 거죠. 안 좋은 것은 두 개의 기토가 나란히 투출하여 화의 기세를 설계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화생토로 재성은 지지에 있어서 인성을 극파하지 못하고 있다. 해명이 뭐죠? 이거는 지지에 있다는 거죠. 지지에 있다 보니까 위에 인성 기토 뭐죠? 인성 이거를 목국도 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목은 지지에 있고 기토 인성은 창간이기 때문에 땅에서 하늘까지 올라가서 극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극파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설2는 이율루 선생님이 해석이니까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나? 이 사주를 기토로 화살하는 용사할 격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지지가 해명이 목국이라서 목재성국이고 정화7살이 투출하여서 강한 기토인수를 생암으로 이렇게 화생토 화생토 한다는 거죠. 신금이 약하지 않다. 토생금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수차적으로 신금일주를 생각하기 때문에 약하지 않다. 팔자의 균형을 위해서는 수식상으로 설기시켜야 되는데 강하기 때문에 금생수를 설기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감목으로 수토시켜야 된다. 토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좀 수토시킨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좀 이건 약간 의미가 약한 것 같고 이중용신을 쓸 수 있는 해중의 임수는 사해층으로 깨져 있죠. 임수가 그래서 깨져 있고 감목이 없죠. 을목만 있죠. 묘목 속에 을목만 있죠. 그래서 을목도 투출하지 않았어요. 이외에 그래서 희용신이 무력하고 수제에 불과했던 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임수가 깨져 있고 그 다음에 감목도 없고 임수가 투출 감목 대신에 뭐가 있어요? 을목이 있는데 투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싱금인 약할 때 묘월에 약할 때는 기토가 생애져야 되는데 기토가 물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임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토가 많은 경우는 감목으로 서토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갖추어져야 과갑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게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임수가 없고 감목이 없죠. 그래서 출세를 못했다. 과갑을 못했다. 이런 의미로 보면 이거는 과갑을 못했으니까 수제에 불과한 거죠. 수제에 불과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설하고 평주를 보시면 지성목국 해묘이 목국이죠. 지성목국이고 제왕 생살 그래서 목생화로 살을 생해주고 있죠. 사해충거 임수 사해충으로 해수 속에 있는 임수가 충거되어 있고 이 기토 기토가 화생토로 칠살의 기후를 설기시킨다. 그래서 그걸 용으로 쓴다는 거죠. 기토를 그런데 혐 현모스로 온 것은 양기 병투 두 개의 기토가 나란히 투출해서 설화지기 화의 기후를 설기시키는 것이 태과 너무 지나치다. 그 말이죠. 제재지하 제성이 지지해 있고 그래서 불능파인 위에 있는 기토를 극을 하지 못했다. 토가 지나치게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잡아줘야 되는데 목이 밑에 있기 때문에 잡아주지 못했다. 그래서 크게 크게 되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명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명절을 보면 가보, 정미, 신미, 기해 신금일주가 묘울이 태어났죠. 기토가 있네요. 감옥도 있네요. 수가 임수가 있죠. 그런데 해묘이 뭐죠? 이게 전부 진짜 목이네요. 목국이 되어버리고 목생화 목생화 화생통 토생금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잘 흐를 것 같은데 자 이름 명절에서 보면 제왕생관 제가 지금 해묘이 이게 전부 지금 목이잖아요. 이게 전부 제성이잖아요. 제왕 제성이 왕하고 관이 뭐죠? 칠살인데 어떤 이 목생화를 화를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장훈이었다. 왕성한 제성이 관성을 생조하고 있다. 장훈의 명절이다. 이 앞에 부분이고요. 이 부분 보면 동일하게 지지해서 목국을 이루고 있으면 해묘이 목국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왕성한 제성이 왕성한 제성이 관성을 생조하고 있다. 목생화 이렇게 하고 있죠. 목생화 그리고 이 명절은 배합에 있어서 중화를 얻었는 바 기격을 이루고 있다. 기토가 소통을 시키고 있다.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한다는 거죠. 소통을 시켜주고 있다. 일주까지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토생금으로 신금을 생조해주고 있어서 좋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설하고 평주를 보면 동일 동일 동일하게 지성이 목국을 이루고 있고 제왕생관 목생화로 관을 생해주고 있고 이 차 이 명절은 이 차 이 명절은 배 등 중화 배합이 있어서 중화를 얻었으니 즉 성기격 즉 기격을 이루었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 명절을 보겠습니다. 임자 개묘 심묘 임진에서 신금이 묘울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약한데 지금 전부 수네요. 수가 많죠. 지금 수가 많아요. 그러면 지나치게 금생수로 설기를 당하고 있죠. 기운이 빠지죠. 등령도 못했어요. 득지도 못했어요. 이게 진토가 있어서 토생금으로 인성이 돼서 생을 해주고 있는데 너무 약하죠. 그런데 기운이 없는데 기운은 이렇게 수가 4개나 돼서 금생수로 기운을 너무 빼죠. 설기시키는 게 뭐예요. 자기 끼를 발산하는 거죠. 좋게 이야기하면 능력 발휘하는 거고 노력하는 거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식상이 발달되면 여자 같은 경우는 끼를 부린다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수가 왕하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는 좀 음란하였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금수왕향 금수가 바다처럼 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생동안 음천 음란하고 천하고 외롭고 과부였다. 그 말이죠. 여기까지는 앞이 했고요. 수가 왕성하여 수가 왕성하죠. 금이 가라앉는데 무토에 토가 많으니까 토를 극하는 거 뭐예요. 무토가 와야죠. 무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운에서는 이때 오죠. 무토, 무술 무토의 극제가 없다. 대운도, 수금운으로 뭐죠. 금수 해자축 신유술 뭐죠. 수와 금해운으로 가니까 금수가 지나치는데 뭐죠. 수, 금이잖아요. 지나치게 수가 많은데 금수운으로 또 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주체를 못하죠. 그래서 대운도, 수금운으로 흘러서 음란하고 천하면 남편이 없이 살팔자다. 이런 이야기예요. 살짝 공감이 되긴 하죠. 이런 내용을 보면 수왕 수가 왕하고 수가 왕하고 금침 금이 수가 많으니까 수다금침 수다금침 수가 왕에서 금이 잠긴다는 거죠. 이럴 때 무 무 토 이 제지 야라 무 토가 있어서 이를 극제를 해야 되는데 어떡해요. 무 그러니까 없는 거죠. 이거를 극제해 줄 수 있는 것은 무 토가 와야 되는데 무 토가 없어서 극제가 안 돼서 신금 입장에서는 또 운마저 해자축 신유술 금과 수 운으로 흘렀고 여기서도 수 금이죠. 이러다 보니까 뭐요. 주체를 못하는 거죠. 자기 의자 관계없이 그냥 떠밀려 가듯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는 끼를 주체를 못해서 음란하게 살고 낙빈 없이 살았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절 불의를 봤습니다.